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레 전수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주림 앞에 간절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합당하게 정말 여러분을 상한 가운데 적합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시리라 믿습니다 시칠리아의 옛날 임금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밑에 다모클레스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왕 옆을 지키면서 보니까 이 왕의 자리가 부럽습니다 왕의 자리를 쫓고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왕의 권력과 그 왕의 지위 그리고 충성받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왕의 지위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그것을 알고 하나는 향연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다모클레스를 부르고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네가 오늘은 왕이다 왕의 자리에 앉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은 이 사람이 다모클레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너의 위를 보라 하니까 위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에 엮은 것이 뭐냐면 말총 말에 꼴이 있죠? 그거 몇 가닥으로 엮어서 벽과 엮은 칼입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렵습니다 다모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책임과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물론 불안한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 책임의 무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과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참 멋있는 말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선물 줄 때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아 멋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그걸 썼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도 있겠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수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너 하면서 수대를 말한 거죠 장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좋지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뭔가의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오 감탄하는 거죠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껴져요 너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너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드에게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축복의 내용일 수도 있고 참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에는 우리에게 구별됨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해나가야 될 네 가지 동사가 그 뒤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네 가지 동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하라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드 년서 6장 3절에 거짓된 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다른 현혹되는 말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말하는 자 더 나아가서 디모드 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것들을 떠나라는 거야 결국 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들리는 것을 피하고 물질의 만족감과 돈의 능력과 주어진 삶의 여유를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따르라요 자 무엇을 따르냐 11절에 나와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질과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디모드 년서 3장부터 얘기하는 직분자의 자격 조건 직분자의 인격적인 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합당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너희가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자질들과 아까 말했던 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걸 추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건 피해야 되고 이건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악을 쫓아내더라도 그 빈자리에 선을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12장에 일곱 귀신 아시죠? 한 귀신이 집에서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떠난 곳을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쁘게 펜시하게 너무나 잘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고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에 내가 피했지만 그 피한 것으로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격들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으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명령은요 싸우라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 전파를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영적 전쟁할 때 막 보이는 여러 가지 전쟁과 전투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영적에서 패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영적에서 패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입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오 아고나주 결국 운동 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와 전쟁은 이 고통스럽고 치열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을 향한 치열한 부딪힘이 없다면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믿음은 투쟁을 요구합니다 본질상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부딪힘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하는 명령은요 취하라요 뭘 취하냐?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의 임재하신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취하다는 단어는요 에피란 바네스 그러니까 결국은 붙잡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 물가에 걸어가신 것처럼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배로 나와라 배에서 나왔습니다 걷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면서 점점 가라앉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붙잡지 않고는 죽는 거죠 꽉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결국에 내가 그것을 간절히 붙잡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일소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뭐죠? 너희가 죽고 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죽고 나서 영생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하다 따르다 싸우다 그리고 취하다는 적극적이고 강한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구별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 그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 때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이 바쁠 때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적합하다면 이 네 가지를 계속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네 가지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너가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디모드에게 이해하는 거죠 바울과 디모드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어찌면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이기도 했고요 영적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많은 것을 목격했겠죠 디모데의 세례를 통해서 디모데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다는 증언을 들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크리스를 선포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사용되게 있다는 다짐 가운데 영적 리더자의 직분으로서 안수를 받을 때 증언했던 증언도 떠오르실 겁니다 분명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면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을 겁니다 예수 크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증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곳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귀하다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 앞에 믿는 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자,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뭐냐면 13절을 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에게 각각 생기를 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데 어디에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흔들림 없이 너가 말한 대로 나다 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흔들림 없이 자신을 고백하고 주어진 순간을 맞이하고 죽음에 이르렀던 그 주님의 앞에서 명하노니 자, 결국 이거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지킬 거니? 이렇게 하는데도 왜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니?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자, 그것을 지키라 14절에 우리 제이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래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보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것 이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겠죠 한병철이라는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와 세속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피로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서구 사회와 세속 사회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실래요? 그들은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이게 현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딱 다가온 게 뭐냐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에 너무 살아있고 부활로 거듭나게 너무 죽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너무 살아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살아갈 기에는 우리는 너무 죽어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것만 생각하면서 누린다면 그 이외에 이뤄지는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싸워야 되고 취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친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죽어있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좀비와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설교 적용에 주어지는 숙제 및 적용의 부분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부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못하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사와 성김을 다 피해가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거나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셔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말고 충분히 시간 내어서 올 수 있음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했고 세례받으셨으면서도 다른 건 다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 하나만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싸우고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통해서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실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카레를 먹을 때 다 잊어버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갈 때 아내와의 의견의 대립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자식과의 대립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의무감에서 의존감으로 가야 됩니다 의무감에서 의존감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봉사를 의무감으로 하신다면요 슬픕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남자가 가정에서 남편의 의무감 때문에 가정의 가장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아빠라는 의무감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게 건강해 보입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서로가 그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될 거 그래 내가 너 학원비 대줬지 않았니? 그래 내가 설거지하지 않았어? 내가 이거 했잖아 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했어 고개 끄덕이신 남편분들 회개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에선 은혜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거지 내 삶에 은혜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가정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아빠이고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는 의존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지는 의무감을 벗어버리십시오 의존하세요 직장에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 의존하는 가운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방식으로 바쁨이겠죠? 실리콘밸리의 유행어는 바빠요요 성경 공부 때 이제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바빠요 기도 제목 있어요? 너무 바빠요 왜 바빠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피하세요 취하세요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짤 영상에 빠져들지 마세요 제가 한동안 그랬네요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물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 번 보는 거 제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쁘대요 자 바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바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바쁘지 않은 걸 장착했어요 장착했어요 아 바쁘지 않아야 되는데 아 바쁘지 않아야 되는데 아 스트레스가 더 생기네 바쁜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 내려놓으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 내려놓으세요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바쁨 내려놓으세요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절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손길들을 거절하세요 신기하게 교회에는 잘 거절하더라고요 아우 나조치면 시간이 없네요 아우 지금 라이드 가야 돼요 아우 공부하느라 바빠요 아우 지금 이거 제가 시작해서 안 돼요 참 신앙의 손길은 잘 거절하는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잘 받아들이시는지 거절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십시오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물질의 유혹들을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복음을 향한 고백으로 복음의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가 됐을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크리스트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마디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분 앞에서 지키세요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를 찔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크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